그만 불행하고 이제 같이 행복하자고 꿈처럼 놔줘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미친 거야? 예 왜요? 뽕 떨어졌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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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아 으 으 아 으 금송 아닐까? 웬일이야? 집안일이에요 잠깐만요 어, 같이 가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둘 다 누를 땐 열림이 웃음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혹시 시간 있으세요? 네? 저랑 같이 밥 먹을래요? 왜요? 같이 먹고 싶어요 왜요? 제 스타일이에요 저도 압니다야, 믿는 거 따로 있어요 어, 저기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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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, 그런 거 아니에요 어, 잠시만요 아이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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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전화해보세요 제 명함이거든요 네 아, 저 의심 가시면 그 변호사 회사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하셔도 돼요 루야 사진도 보내달라고 하고 네 밥 먹죠, 우리 뭐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, 안녕하세요 어, 안녕하세요 어,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, 그죠? 안 타요? 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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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더 놀고 싶었는데 연차를 다 써서 어쩔 수 없이 아, 아 얼굴이 확 달라졌죠 2킬로 빠졌어요 허리도 돌아가요? 한 번 더 사고 칠까봐요 2킬로운 덧백에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편하게들 말씀하세요 어, 그렇지, 진짜 괜찮지 네 괜찮은 거 같네 왠꼬? 제가 샀어요 꽃들고 출근하면 덜 초라해 보일까 싶어서요 아이고 아저씨 진짜 괜찮습니다 편하게들 웃어주십시요 아유, 그럼 우리 모델이가 누군데 와우 사랑이 뭔데, 뭔데 또 가슴이 뛰네, 뛰어네 너의 달콤한 입술에 내 맘을 뽐내고 싶은데 한글자막 by 한효정